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참기름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아... 아삭아삭 바삭바삭 진짜URED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이걸로는 따뜻한 면이 너무 좋아요 겉에 잘 어울린 면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면이 너무 좋아요 이 면이 너무 좋아요 이 면이 너무 좋아요 이 면이 너무 좋아요 고소한 고춧가루 추억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